도대체 지금 대한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후보를 찍어가지고 표를 빼앗고 특정후보를 찍어가지고 표를 대하는 일입니다. 이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클린선거시민행동이자 지난번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오근호 대표가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 더운 여름 끝까지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전투표함에 표를 집어넣은지 궁금해합니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함의 봉인지를 열고 다시 닫은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소에서 촬영한 사진 분석 ppt와 개표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합니다. 투표함을 열고 닫은 맹백한 정거이기 때문에 앞에서 방송한 사전투표가 왜 당일투표와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물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안께 보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밤에 보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의 투표지에 손을 대고 있다는 맹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춘천시 사전투표함 훼손 범죄 확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봉인지를 여러분들 붙일 때 참관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개표소에 도착한 여러분들 투표함입니다. 언어로 보러 보나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마는 사전투표함을 열었던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열어놓고 무엇 때문에 열었겠습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행위입니다. 특정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특정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불법입니다. 이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일단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공장, 조작 방정식에 의해서 투표소를 전산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사전투표에 많이 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과 똑같이 맞아떨어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한 칩은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역엔진은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투표수의 정감이고 그 다음에 보조엔진이 바로 실물로 든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개 곱한 것이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횡행하고 있는 문정권 하에서 여섯 번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졌던 모두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진 소위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표수를 조작하는 것과 전산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절히 맞게끔 실물로 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보내준 자료는 지금 ppt 자료는 여러분들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두 번째 실물로 든 위조 투표지 투입을 좀 상시하게 다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낸 이 투표함이 여러분들 이 소위 투표함이 춘천시장선거인지 아니면 김진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강원지사 여러분들 선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춘천시장선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춘천시장선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 나옵니다. 강원도 춘천시장선거 2022년도 6월 1일 선거는 차익값이 끌어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보더라도 있죠.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저는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효자 3동 민주당 플러스 7.7 후평 2동 플러스 5.7 사평동 사북면 10.6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아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6동안 후보의 차익값 플러스 값하고 국민의힘당과 무소속의 차익값을 더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나오면 뭡니까? 100%, 10,000%, 10억% 뭐죠? 조작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주당의 차익값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무소속의 차익값을 더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주당 플러스 4.7, 국힘당 무소속 학교가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플러스 3.8, 마이너스 3.8, 플러스 2.3, 마이너스 2.3,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그러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민주당 후보의 차익값은 국민의힘과 무소속에서 빼앗은 표를 여러분들 민주당에 더해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춘천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당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무소속 표하고 여러분 국민당 표를 다 얻어가지고 뭐죠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동단위가 뭐죠 동단위지만 투표소 레벨마다 이런 단위를 계산해봐도 똑같을 겁니다. a하고 bc를 합친 값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력합니다. 전산 조작의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증거는 바로 숫자가 좌우대칭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표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고 100표가 있으면 100표가 변함이 없고 50표 50표 차지하는 사람을 70표 점 30표로 바꾸기 때문에 국민의힘당과 무소속에서 빼앗은 표를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춘천시장 선거가 이랬으면 강원도 도지사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조작입니다.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춘천시 석사동입니다. 춘천시장 선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5월 28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에 대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개표일에 선관위 직원이 늦게 도착하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것 같다. 6월 1일입니다. 수요일 요리일 수요일 저녁 7시 춘천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6시간 7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6시간 7시간 왜 걸립니까 춘천 시내에서 투표함을 이동시키는데 여러분 이렇게 2020년 5월 28일 토요일 날 참관인 가운데 한 분이 춘천시 석사동 관내 사전투표함 투표함 번호 3094에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3박 4일 동안 이 투표함이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6월 1일 날 이 투표함이 여러분들 도착합니다. 저녁 늦게 개표소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이겁니다.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왼쪽은 봉함할 때 오른쪽은 개표소에 도착한 것.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특수봉인제를 뗐던 것 같습니다. 뗐서 제가 볼 때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좌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토요일 날 찍은 사진이 좌측입니다. 투표함이 봉인될 때 오른쪽 6월 1일 개표소에 도착한 똑같은 투표함 여러분들 봉인지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봉인지를 뗐습니다. 왜 뗐습니까? 떼고 이런 표를 쑤셔 넣은 것 같습니다. 춘천시 여러분들 3094분 투표함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공직선거법은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이나 투표함 안에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탈취한 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진역에 차한다. 검사,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할 때에는 중벌지 여러분들 처벌한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가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중범죄를 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투표 위조 또는 정감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정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진역에 차한다. 그다음 나오네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진역에 차한다. 10년 이하도 적은 거죠.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같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봉인지 훼손 증거 1. 봉인지가 접히는 각도와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렇습니다. 각도가 달라진 겁니다. 접히는 각도와 길이가 달라진 겁니다. 접히는 각도와 길이가 달라진 겁니다. 투표함을 열고 사전 투표함을 열고 표를 쑤셔 넣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열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왜 열었겠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열었 거죠. 분명히 할 일이 있으니까 투표지를 정감하기 위해서 열었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봉인지 훼손의 증거 두 번째 봉인지를 쇠롭게 접힌 두 번째 자국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국이 하나인데 여기는 자국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표를 열고 뭡니까? 다시 붙인 겁니다. 표를 열고 다시 붙인 겁니다. 왼쪽은 봉인할 때 5월 28일 토요일 오른쪽은 6월 2일 저녁 여름 투표소에 개표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없이 생겨난 봉인지 붙였다 뗀 흰색 표시 자국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흰색 자국이 계속 보인 겁니다. 뗐다 붙이면 이런 흔적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1번, 2번도 다르고 3번도 다르고 여러분 다 이 흔적들이 생긴 겁니다. 1번, 2번 제 눈에는 이게 가장 크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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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봉인지 훼손 증거 4. 새롭게 생겨난 모수리 손톱만 안 접힌 자국. 이렇게 손톱 자국이 다 난 겁니다. 이렇게 상시학 이름 안 하더라도 1번, 2번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검새 표시가 나죠. 검새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사라진 우그러진 자국 사라진 우그러진 자국 사라진 우그러진 자국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뭐 어떻든 간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이해하시는 의미에서 현재 대한국 공직선거의 칸 한글자막 by 한효주